오늘의 마지막 자리로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했다. 자료받아 격려 받았다 이랬더니 원희룡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나는 면담했고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식사를 하고 갔다더라. 그리고 전화 잠깐 했다더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덕담하는데 10초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는 김기웅 전 대변인께 드릴게요. 좀 곤란하시겠지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어쨌든 길지 않았다는 얘기, 전화통화가. 10초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잘 지내네, 이런저런 얘기하다면 10초는 넘어갈 텐데. 아주 그대와도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저는 원희룡 전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 장관님의 여러 가지 메시지나 행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단순히 윤심을 받고 대통령의 그런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관계 맺음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식사를 하자는 얘기를 온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식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운한 게 있었으면 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없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18일 날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비대위원장은 그럼 직접 통화해라. 그런 과정 속에서 통화를 하니까 짧다 길따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결국은 저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냥 내가 그냥 사인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공인이잖아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만나서 선거 과정에서의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허신탄하게 얘기하고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데 의미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원희룡 전 장관은 그걸 왜 본인 입으로 그렇게 경쟁자인데 플레이어인데 그렇게 굳이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질문 진짜 최 의원평론가께. 어쨌든 대통령이 공식 입장은 지켜본다긴 한데 전당대회 속으로는 부글부글한다고 그런 얘기들 반륜이 아니라 전륜이다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론조사에서 50% 넘지 못하고 나중에 나경원 원희룡 후보 단위라 됐을 때 가장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정상화되기 지금 몇 번 비대위원장이 등장합니까? 다시 정당대회 당대표로서 제대로 잘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기응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최요한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